안녕하세요 여러분 반갑습니다. 아름다운 정원에 오늘 또 영상 한번 올려 드릴게요. 오늘도 신성 다육식들도 많고 기존에 있던 애들도 있습니다. 5만원 이상 무료배송 사장님이 알아서 선물도 드리고 그래요. 자 바로 시작할게요. 네 여기는 사랑과 전쟁 삼두짜리 2만원이네요. 정말 삼두 군생이고요. 2만원입니다. 요거 14cm 분에 있어요. 이렇게 삼두짜리. 아주 짙은 검붉은 색으로 물들고 정말 특이한 애입니다. 이거는 색깔이 보세요. 엄청 짙게 물들고 군생으로 돼 있어요. 사두짜리도 있네요. 이렇게 사두짜리도 있고 연지곤지입니다. 이거는 연지곤지 2만 5천원짜리. 이것도 군생으로 돼 있고 빨갛빨 물들고 있어요. 이렇게 이렇게 화분은 14cm 분입니다. 탱글탱글. 아 이거 물이 너무 짙게 되면 엄청 예쁜 애인데 아직은 좀 덜 들었어요. 자 다음 아이는 아이는 주드. 2천원 세일해서 8천원입니다. 2도짜리이고요. 그리고 3도짜리도 있고 그래요. 아이보리입니다. 16,000원이고요. 이거는 12cm 분이네요. 아 16,000원. 아 정말 잘 키웠죠. 적당하게. 네. 자 아이보리는 엄청 비싸던 아인데 지금 이렇게 저렴해졌어요. 아 16,000원. 자 보라가이입니다. 보라가이 7,000원이에요. 아 이것도 짙은색. 검, 붉은색인데요. 아 2도짜리. 이렇게 2도짜리. 다 분지형이네요. 분지했어요. 2도로. 자 2도짜리이고요. 멀로. 멀로 5천원입니다. 멀로도 이렇게 자고 다리를 달리는 것도 있고. 아 이거는 10cm 가량 될 것 같아요. 멀로입니다. 드라큐라. 5천원짜리 드라큐라고요. 2도짜리입니다. 다 좀 적어요. 사이즈가. 이렇게 뿌리 보세요. 뿌리가 완전히 든든하죠. 탄실해요. 우리가. 자 2도짜리 드라큐라. 사이즈는 요거 한 9cm 정도 될 것 같아요. 자 셀입니다. 5,000원이고요. 모중포트엘이 있는데 같은데요. 우애가 그렇게 커지게 자라지는 못했어요. 색깔이 너무 예쁜요. 색상이. 자 2도짜리도 있고. 다 군생으로 지금 이렇게 나와요. 군생으로. 자 니콜입니다. 니콜 7,000원 하고요. 이것도 모중포트에 있는 겁니다. 이렇게. 모중포트가 아마 8cm, 7cm 그렇게 돼요. 니콜 7,000원이고요. 아 이거는 샤론 스톤. 5,000원 합니다. 샤론 스톤. 8cm 정도 되는 사각분에. 풀분에 이렇게 있고요. 2도짜리네. 이것도. 자 2도짜리 샤론 스톤. 에센스 6,000원 짜리입니다. 이것도 자그만해요. 자 이것도 모중포트. 아시죠? 이런데 있고요. 2도짜리입니다. 예. 뿌리도 탄실할 것 같네요. 이것도. 자 베르데르. 예. 4,000원 하고요. 베르데르. 아우. 베르데르. 예. 자 사이즈는 커지는 않아요. 한 8cm 정도 될 것 같습니다. 엘리자베스 7,000원 짜리 9cm 분에 있고요. 엘리자베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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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얘는 자라고사. 4,000원 짜리입니다. 아 색깔도 정말 핑크핑크하고 너무나 예뻐요. 사이즈는 뭐요? 모중포트. 예. 한 8cm 그래도 그렇게 크고 9cm 가까이 될 것 같습니다. 예. 이 아이는 폴로라. 예. 폴로라. 이것도 군생. 자 사이즈는 뭐 이거. 다행히는 한 9cm 정도 될 것 같아요. 아. 여기 빨간색 이 아이는요. 리디아입니다. 자라고사하고 명팔이 바뀌었어요. 죄송합니다. 리디아 4,000원 짜리고요. 2두 짜리입니다. 명땅 다 2두씩 이렇게 되어 있고요. 맨 모중포트에 있어요. 한 8cm나 이렇게 될 것 같습니다. 아. 색감이 너무 환상적이죠? 너무나 예뻐요. 아. 이렇게 바뀌어서 제가 이거 또 편집하면서 이렇게 새로 만드느라 한참 걸리네요. 아. 리디아 4,000원 짜리. 예. 아. 이 아이는 초연입니다. 3,000원이고요. 초연. 초연 3,000원. 이것도 이렇게 모중포트에 있어요. 요거 하엽 뛰고 나면은 하엽지 않으면 목대가 살짝 있어요. 예. 무거죠. 무거죠. 예. 예쁜데요. 초연 3,000원 짜리. 자. 백장미. 외도짜리 4,000원입니다. 백장미. 백장미 이름 좋죠. 요런 모중포트 있는데 가득 찼어요. 땡땡하게 이거. 이제 큰 데다 옮기면 바로 잘 잘할 것 같네요. 백장미 4,000원 짜리. 자. 부케. 예. 5,000원 짜리 있습니다. 부케. 2도 짜리고요. 요렇게. 2도 짜리. 어떠면 다 모중포트 있는 거예요. 예. 2도 짜리. 요거는 로제. 예. 로제입니다. 요거는 사이즈면 작은 분이에요. 7,8cm 되는 사각분. 예. 그런데 2도 짜리. 아주 잘 컸죠. 끝이 까맣게 물들어요. 요거는. 엘루이즈 돼요. 이러면 7,000원이고요. 엘루이즈 7,000원. 네. 이렇게 작습니다. 이것도. 엘루이즈 7,000원 짜리 있고요. 자. 요거는 쿠키입니다. 5,000원이네요. 쿠키. 자. 2도 짜리도 있고. 외도 짜리도 있고 그래요. 쿠키 5,000원. 자. 쿠키 5,000원. 요거는 에이핑크입니다. 2,000원. 예. 에이핑크 2,000원 짜리고요. 토스카나. 예. 3,000원. 이것도 2도 짜리. 자. 모종포트입니다. 요거 8cm짜리 모종포트에. 이렇게 넘치나게 크고 있어요. 딱 같네요. 2도 짜리로 이렇게. 자. 요거는. 무지개 여신. 예. 8,000원이네요. 자. 무지개 여신. 요것도 뭐. 사이즈는 이제 요거 9cm. 요거 10cm 될 것 같기도 하고. 그런 데 있어요. 사도네요. 사도. 요것도 좌우가 많이 달은 것 같는데요. 한 6개 달린 것 같아요. 요런 거. 자. 무지개 여신입니다. 8,000원 하고요. 포토신화입니다. 요거는 6,000원 짜리. 예. 군생. 포토신화. 요 옆에 요거 뭐요? 하나 놨네. 예. 9cm 분이고요. 포토신화. 예. 매직점. 아. 철화. 예. 2만원. 요거 생을. 이렇게 있죠. 요 철화로. 싹. 같이 요렇게 껴져 있어요. 요렇게 생긴 것도 있고. 요거 분은 한 17cm 정도 될 것 같아요. 분이. 흑사금입니다. 흑사금입니다. 만원 하고요. 흑사금. 이렇게. 이제. 짙은 색으로 물들어가고 있네요. 이렇게. 아주. 예뻐요. 자. 요거는 분이. 12cm 분이에요. 흑사금. 만원 짜리구요. 글램핑크. 예. 글램핑크. 8,000원 합니다. 2도 짜리. 얘는 꽉 들어차 가지고요. 아. 큼직해요. 한 12cm 될 것 같아요. 다 2도 짜리네요. 아주. 아. 뽑지도 못하겠다. 자. 글램핑크. 아. 좋아요. 8,000원 하고요. 아. 허리즌. 예. 만원 하네요. 허리즌. 허리즌. 다 2도 짜리인데요. 아. 첨 들어오는. 아. 첨 찍어보는데. 예.. 하엽. 굉장히 좋네요. 하엽이. 어. 사이즈는 뭐 15cm.. 이런그는 15cm 다 될 것 같고요. 13,4cm나 될 것 같아요. 매직잼골드입니다. 15,000원 하고요. 색깔이 좀 보세요. 오늘 날이 흐려가지고요. 깜깜해요. 지금 안이. 그래서 지금 예쁘게 나오기가 좀 걸렀어. 색깔이. 안에도 많이 나오고 있죠. 자우들이. 매직잼골드 15,000원짜리. 이렇게 있구요. 여기는 랄라. 8,000원입니다. 랄라. 2두짜리로 이렇게 되어 있구요. 텅텅하구요. 입장이 도톰하니 그냥. 자 랄라. 8,000원짜리입니다. 벤바디스 2만원 하구요. 벤바디스 2만원. 자 이거 딱 적당하게. 그렇게 큰 사이즈도 아니고 딱 좋네요. 이제 화분은 이거 뭐 18cm 가량 되요. 이거 화분은. 이거 라즈베리 아이스 15,000원입니다. 15,000원. 자 15,000원짜리. 한 16,000원, 7cm. 예 그렇게 가량 되요. 이것도. 아 치와바 근무지 만원짜리구요. 아 저 이거는 군생으로 되어 있어요. 3,4도. 예 요 4도짜리도 있고. 안에도 자고 많이 닮으면 얼굴이 작아요. 이렇게. 예 요거는 좀 작잖아요. 4도짜리가 그래요. 이거는 너블레드 5,000원입니다. 너블레드. 너블레드가 원래 색깔이, 색깔이 막 빨갛게 잘드는 아이였어요. 너블레드. 예 9cm분에 있네요. 자 군생으로 되어 있고요. 5,000원짜리입니다. 독일 샴페인 만원 하구요. 아 이거는 이렇게. 독일 샴페인 가운데 막 짙게 들면 엄청 예쁜데. 이거 지금 아직은 그렇게 짙게 들지는 않았어요. 예. 이건 뭔지 모르겠다. 자 지나갈게요. 예. 라피네루즈 2,000원입니다. 이거 새로 다 들어온 거에요. 라피네루즈가 이거 인기가 쭉 계속 되네요. 16cm분입니다. 자 라피네루즈. 이거 자고를 잘 달아가지고요. 엄청 크게 군생으로 만들 수 있을 것 같아요. 예. 빙돌레 다 달아요. 라피네루즈. 예. 요거 원래는 25,000원 받아야 된대요. 5,000원. 특가 세일 됐습니다. 예. 자. 찰스톤입니다. 5,000원짜리구요. 외도로 되어 있어요. 요거는 10cm. 예. 가량 될 거에요. 9cm. 예. 그렇게 될 거 같아요. 찰스톤 5,000원짜리구요. 크림루즈입니다. 요거 만원이에요. 아. 2도짜리. 크림루즈. 아. 핑크색으로 잘 덜 넣는데. 요즘은 조금 빠진 거 같네요. 이런거. 예쁘죠. 어떤. 아. 수정철화입니다. 7,000원 하구요. 수정철화. 예. 7,000원. 수정철화. 7,000원짜리. 요거는 9cm분이구요. 자. 스파이시 하나 남았어요. 6,000원. 스파이시 군생 하나 남았습니다. 예. 6,000원 하구요. 카시어 적금 5,000원. 카시어 적금 5,000원입니다. 카시어 적금 5,000원. 카시어 적금 5,000원짜리구요. 벤바디스. 예. 2천원짜리. 벤바디스. 벤바디스 있네요. 벤바디스 2,000원. 이, 벤바디스 2,000원. 아우 저 멍멍이 왜 저래 짖을까 레드렌스 8,000원 입니다. 레드렌스 8,000원 2도짜리 레드렌스 8,000원 이구요 사이즈는 9cm 입니다 오견 2,000원 9cm 분에 있습니다 오견이 2,000원짜리 미스진 8,000원 입니다. 8,000원에 목대가 살짝 있고 2도짜리 다른 것도 다 2도 되나 봐야 되는데 이것도 2도는 되네요 그래도 8,000원 하고요 1,000원 1,000원짜리 자구 3개 달았어요 이렇게 4도구요 얼굴 3개 짜리도 있고 그렇습니다 여기는 한 15cm 정도 될 것 같아요 사이즈가 마지막으로 푸러부 8,000원 이고요 3도짜리 푸러부 4,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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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000원 1,000원 5,000원 국민이 군생 안보이던 애들도 많고 그러니까 마음대로 많이 많이 손잡고 가세요. 안녕히 계십시오. 감사합니다.